셀럽방! 셀리 유튜브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우리 셀럽분들 모두 행복해져라! 먹겠습니다. 저 먹어도 되죠? 영상으로 찍고 적은 소금이 아빠가 너무 부족하 tenant 받아볼 수 있어요. 아, 공! 에헤헤! 왜? 정만이 왜 안 먹어? 상추 싫어해? 아 진짜? 아 깻잎만? 아 그 쓴풀 있는데 가시인가? 응! 이제 금요일 날 택배가 만들 거야 자고 있나서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? 어? 너밖에 없어 매니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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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게 커요 편히 고마워 무슨 맛일까? 음 아니야 떡 아닌데? 얼음도 들어있어 아이 음 음 음 안 돼 봄이야 지금 나갈거면 110도산 찍고 나가야돼 못나가 깻잎이 아쉽게도 없어요 엄청 크다 엄청 크다 뭔데? 공허하고 외로울 땐 아프리카 하는게 짱이야 그냥 말하면 될거같애 그냥 말하면 될거같애 음 얼마전에 연락한 여자 뭔데 아 유튜브? 아프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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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워야님 어서오세요 아프리카 얘를 그만두라고 에? 그럼 뭐 먹고살게? 아프리카 사귀겠지 아프리카 너무 맛있게 남자들 날 안 사근데? 그럴 리가 없는데? 안 돼요 루티님도 자러 갈 건 110도 산 채워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봄이야 왜 다운글이 없어 열심히 듣고 있는데 끝난거야 그게 소차에요 1인 세트는 이미 모든 가게에서 품절이 돼가지고 소차 시켰어요 일 언제 바꾸냐고 집착해서 우선 그만뒀다 했어? 일을 하고 있는데? 봄이 너 하는 일이 뭔데? 29,000원이요 버퍼링? 지금 하는 일이 뭔데? 꾸까님 어서오세요 비밀이야? 29,000원 매니저 채팅으로 비밀이 많아 봄이 근데 아까 스위머 오빠가 고민상담도 밥은 먹고 해야죠? 했는데 밥 기다린다 아무도 고민상담 안해 아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만하라고 하는구나 근데 나는 신상이 너무 많이 까지면 위험하잖아 궁금해져요? 궁금해져요?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바빠? 일때문에 여자친구랑 못 만날 정도로? 아이제이제이님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게 나는 이건 맞다고 생각해 뭔데 뭔데? 이미지 안 좋은 직업? 음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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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de profits 음음 이거 하나랑 내꺼 하나 나는 별풍선이 나를 채워주고 백두산이 내 배를 채워주지 이미지 안 좋은 직업 나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약 딜러 불법 토토 이 정도 심각한 고민이 뭔데 아니 이미지 안 좋은 직업 뭐냐고 물어보길래 말해준 거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험도 안좋아요? 보험은 딱히 안좋은지 모르겠던데 백옥마인드님 어서오세요 슬머님 전 돌궁입니다 돌궁이 어서오고 사람이 눈을 쫓아가면 망해감? 그럼 머리를 쫓아야되요 다시 돌아오세요 행복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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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한 셀럽도 지친 셀럽들도 행복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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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, uplift 대 sides 이러한 빨리 보허서 안뇽